안녕하세요. 홈비티비위원 보이십니다. 이 안경 얼마처럼 보이십니까? 이 안경의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싸게 맞췄죠? 어떻게 맞췄냐? 다이소에 가서 안경텔 5,000원 사고 다비치 안경원에 가면 렌즈를 만원에 껴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요.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싸게 구매하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홈비티비 였구요. 이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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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